태국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재훈입니다. 드디어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. 마이크와 S1의 공연에 저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. 저는 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태국에 왔습니다. 앞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.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공연에 함께 해주는 VERY TV 마이크와 S1의 공연 모습을 VERY TV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굉장히 영광인데요. VERY TV에서 우리의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VERY TV, Thank you, very much.